계속해서 조현상 여자 후보를 만나보시겠습니다. 오케이 광자매 이보희 나 사랑해줘서 고마워 신사와 아가씨 이혜화 박선생 박선생 많이 보고 박선생 엄마가 아빠도 되고 속아도 꿈결 한은장 무시하고 괴롭힌 놈들 내가 상 다져내버리려고 했는데 왜 어딨어 어딨어 그 자식 경찰 수업 홍수현 그냥 좋으면 됐지 발이 뜨는 강 행영희 네가 평생 칼 같은 거 안 잡고 천문진행으로 사는 거 그것이 자본이 바람이야 네 오대한씨 발표해 주십시오 네 2021 KBS 연기대상 조현상 여자 수상자는요 역시 두 분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금세록씨 함은정씨 금세록씨는 5월의 청춘에서 자연스럽고 맛깔스런 사투리 연기를 통해 드라마의 서사를 몰입감 있게 전달했습니다 함은정씨는 속아도 꿈결에서 처음으로 엄마 역할을 맡아 씩씩한 캐릭터를 솔직하게 표현하며 연기 스펙트럼을 넓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세록입니다 금세록입니다 5월의 청춘과 이수련이라는 인물을 만난 건 2021년 제게 가장 큰 행복이었는데요 우선 큰 상을 주셔서 감사하고 머리가 하얘지네요 작가님께서 시놉시스를 쓰셨었어요 어떤 작은 위로와 그날의 5월의 불씨를 전하고 싶다는 시놉시스를 쓰셨는데 그거를 보고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서 수련이라는 인물이 너무나 욕심났고 저도 배우로서 그 작품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그려나가고 싶다는 욕심이 되게 컸었는데요 이수련이라는 인물을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신 이강 작가님, 송민혁 감독님, 이대경 감독님 그리고 우리 배우들 도연희, 민씨, 상희 오빠 그리고 모든 배우분들, 스태프분들께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고요 수련이라는 인물은 뜨거운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뜨겁게 싸웠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배우로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일들 많을 텐데 온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싸워가면서 울림을 줄 수 있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들 너무너무 사랑하고요 우리 하루 할아버지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해주신 저희 차홍하르더 식구들 그리고 같이 해주신 우리 수련팀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올 한 해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진짜 아찔해지네요 이렇게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겸허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좋은 일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 순간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만기하겠습니다 일단 KBS 연기대상에도 처음 오는데 이렇게 큰 상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겨울날 집에만 있었던 저에게 만남을 먼저 요청해 주셨던 김정규 감독님 저에게 연기를 할 수 있는 용기를 또 주셨고 작은 소품까지도 챙겨주시는 세심함으로 제가 빛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기하기 이전에 매회 대본을 볼 때마다 위로받고 힐링을 하게 해주셨던 여명재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 야외에서 고생해 주셨던 장민석 감독님 그리고 모든 스태프분들 제가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저녁 시간에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큰 기쁨이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작품이었어요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작품이었고 여기 계시는 타미언니, 유진오빠, 최정원 선생님 그리고 같이 연기했었던 제 딸 소리, 이고은 양한테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식구들을 또 만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6개월 동안 드는 작품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 작품을 봐주시면서 자기의 얘기처럼 울고 웃고 해주셨던 시청자분들 만날 때마다 저는 용기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묵묵히 제 길을 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녁 1일 드라마 이티비 사랑의 꽈배기도 출연 중입니다 그 드라마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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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